안녕하십니까? 일본인이노베이션 진입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비닐, 페트 떠오르죠. PVC 파이프가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 중에 상당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아마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거나 오늘 하루 동안은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하여튼 뭐가 되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말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어려운 건 최종 제품에 이것저것 섞여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색깔을 내는 염료나 성능 개선을 위해 다른 소재가 섞여있을 수도 있죠. 섞여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전자레인지용 음식용기, 페트병, 뚜껑 같은 걸 보면 PP라고 써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예요. 내열성 굽, 유해물질도 없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PP의 재활용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해요. 한 조사를 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수요의 28%가 PP인데 재활용 비율은 다른 플라스틱에 완전 밀립니다. 1%가 안 되는 꼴찌 수준이에요. PP 제품에 이것저것 섞여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순수한 PP를 얻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퓨어 사이클이라는 회사인데 얼마 전 SK지오센트릭과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 말 국내 공장을 작동해 2025년 상업가정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PP 재활용 비율이 낮은 만큼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겠죠. SK지오센트릭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에 PP 관련 기술까지 추가한 겁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배출할 때 불순물만 씻어내도 종류별로 분리만 해도 재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씻고 떼고 분리해 배출하는 습관 우리를 지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SK지오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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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지오센트